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에코프로머티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오전장 에코프로머티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대비해서 3.09% 올랐고요. 13만 3,600원 정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인 것은 분명하고 지금 중기적으로 이 위치에 저항라인이 좀 있습니다. 매물대들이 있는데 지금 매물대 밑에 딱 붙여놓고 저항받고 가격 조정을 세게 안 받고 있죠. 이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뜻이고요. 파동이론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이 위치에서 박스건 이렇게 횡보를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추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위에 있는 매물대와 저항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시는 차트는 주봉차트인데요. 제가 보는 차트 안에서 이 파란색 라인이 저항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항라인에다 딱 붙여놓고 지금 2주 정도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기 추세가 여러분 보시면 이게 빨간색 라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중기적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기 직전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월봉상으로 장기 분석을 해보시면은 13만 6천원에서 14만 7천원 사이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매물대에 매물들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윗고리가 한 번씩은 들어왔었습니다. 윗고리가 여기서 저항을 좀 받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많이 안 밀리고 지금 붙여놓고 계속 리트라이를 하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가 좋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 라인에 있는 매물들을 장기 매물들을 잘 소화한 다음에 결국 15만원 위로 딛고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주주 여러분 조만간 우리 에코프로는요. 주가를 위로 크게 급등시키면서 15만원 위에 안착을 시키고 우리의 중장기적 목표가인 여기 18만원까지는 능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의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가급등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거래원 분석을 해보시면 NH, 삼성, 모건 스탠리 위주로 많이 들어왔고요. 단가 분석을 해보시면은 13만 4천 9백원 이 라인에서는 매수 매도가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러나 13만 4천 6백원이라는 라인에서는 이 이하 가격으로 전부 다 매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세력들이 13만 4천 6백원 이하 라인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고점 영역에서도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기적으로 더 많이 갈 걸로 이렇게 보고 들어온 물량들이고요. 천원, 이천원 먹자고 들어온 단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은 지난 3개월간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87만 주, 88만 주 가까이 샀습니다. 누적적으로요. 기관도 5만 주 이상 샀고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아서 별로 신경 쓰이진 않네요. 마찬가지로 연계금이 27만 주 보험 투신권에서 11만 주 이상 샀기 때문에 수급 상황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0분 봉 차트로 장중 캔들을 잠깐 보시니까 두 번째 30분 봉 캔들이 첫 캔들을 완전히 상방 장악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20 이동 평균선과 60 이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이었는데 지금 62동 평균선도 상향 돌파하면서 올라서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서 어, 이거 원형 바닥형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정고점인 최고점 14만 4,100원 여러분 이 라인이 돌파되는 거는요. 시간 문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 차트는 에코프로 BM 차트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랑 상당히 차트가 유사하죠. 지금 올려놓고 일봉 추세는 지금 매도 추세에서 매수 추세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은 자리에서 지금 저항라인 인근에서 딱 붙여놓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으로 저항라인을 상향 돌파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중기적으로 최저점 14만 8,700원 대략 라운드 피규어로 15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지금 4분기부터 반등을 하고 있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단지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반등이 아니에요. 중기 추세를 완전히 상방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반등이 시작이 된 건데 저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6월달부터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검색창에다가 추세린 에코프로 BM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6월에 올려놓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이 보이실 텐데 거기에 제가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열려있고 여기서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4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에코프로 BM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일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 현대차랑 기아 등과 함께 개발 협력 소식이 있었죠. 지금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결국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수출입은행에서는 2차전지 원료 확보 등 이런 이유로 15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일명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라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의 2차전지 양극재 원료 이런 소재 부문은요. 첨단 전략산업 필수제로서 경제 안보 분야로 접근하겠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머티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제가 주주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애국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에코프로 머티 내년부터 여러분 25년부터 경영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주요국들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하기 시작했죠. 국내 2차전지주들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유고요. 지금 4분기부터 테슬라의 전구체 공급 시작됩니다. 더군다나 25년도부터는 북미의 현대차, 블루오벌, 스텔란티스 이런 신공장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재고 비축을 위한 수요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머티가 내년부터는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실적 회복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가 전부 다 동시에 이렇게 확인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6개월 정도 여러분 선행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우리 에코프로 머티가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하는 해인데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의 시즌을 맞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선 이슈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 현재까지는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미국 선거구 제도 때문에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가 잠깐 출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출렁하는 건 어쩔 수 없을 텐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여러분 주가는 결국 시장 논리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전기차가 잘 팔리고 그에 따른 소재 부분과 부품 부분들 얼마나 많은 수요가 발생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에코프로 머티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고요. 내년부터 전기차 시장도 캐즌에서 빠져나오면서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게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트럼프 논리하고는 좀 별개로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무게 중심에 비중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기차에 자꾸 화재가 나가지고 2차전지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신소재를 여러분 LG화학에서 개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터리 화재 문제도 해결하고 다시 한번 전기차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뉴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LG화학에서 퓨즈처럼 화재를 차단해서 배터리 열폭주를 맞는 이런 신소재를 개발했다. 자 이거 10월 1일자 뉴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LG화학 CTO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산 공정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연구 성과다. 이렇게 말했고요. 현재 제품 안정성 평가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주 여러분께도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월봉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보시면 에코프로머티는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 잘 오르다가 여러분 조정을 건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형 바닥형을 그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N자형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N자형 상승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최고점 24만 4천원 에코프로머티 장기적으로 이거 돌파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현재 13만 3천 5백원인데 제가 에코프로머티 목표가를 18만원 정도로 제시드리는 이유가요. 너무 장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목표가 제시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가는 18만원입니다. 보시면은 이 정도 라인이고요. 여기 목표가 18만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는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그리면서 윗라인에 있는 이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향 돌파로 이렇게 18만원까지 무난히 도달한다는 시나리오가 50% 이상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시나리오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21선에 닿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이런 오르락 내리락 시나리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여러분 밀리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까지는 안 밀리고 있으니까 굳이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시라고 제가 최근에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기법이라고 하는 주식 매매 비법 속 제 개인적인 매매기법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매매기법이랑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매수 매도하시는 방법 진입 후 평가 손실 났을 때 대처하시는 방법 등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놨고요. 주식 시장의 복잡한 이론들을 추려서 정수만 뽑아놓은 매매기법이고 제가 과거에 이 백전백승 기법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1000% 이상 텐백어 수익을 여러 차례 달성했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된 매매기법입니다. 제 텔레그램방 채널에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제 텔레그램방에서는 매매기법 뿐만 아니라 내일장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하루에 평균 3개에서 한 5개 정도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차트랑 종목명을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날 장중에 해당 종목들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 한두 종목은 반드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날에는 전 종목이 다 급등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저 추세리는 내일장 급등주 잘 맞추기로 이미 입소문은 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6447-8678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하셔서 문자 전송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입장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모든 게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상으로만 만나뵙던 분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도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더 많이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렇게 장대양봉 여러분 이런 식의 급등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자면요. 에코프로머티의 핵심 정보 자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핵심 정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놨느냐. 우리 에코프로머티가 언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지 그 주가 급등의 타이밍 그리고 그에 기초한 매수 매도 전략 잘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공개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시장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그런 좋은 재료 정보들에 대해서 정리해놨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 템백어 템백어 하죠. 10배 갈 수 있는 종목 정말로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머티 외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추천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뒤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에코대응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6447-867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에코대응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핵심 정보 자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자료의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낮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윗고리도 없이 깔끔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나 이제 출발하겠다고 신호탄을 알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래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은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주가 주를 이루긴 합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종목들 중에요. 세력이 매집된 게 확인된 종목은요. 정말로 1000% 이상도 상승 가능합니다. 혹시 주식 매매하시다가 손실 보신 게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손실 다 복구하고 수익 전환이 가능할 만큼 강력한 종목인데요. 저희가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한테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010-644-78678입니다. 많은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꼭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났던 종목들 중에 인상 깊었던 종목들만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고요. 매수가 5만원, 1차 목표가 7만원, 2차 목표가 9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원으로 세팅해놓고 매매를 진행했고 1차 수익률 40%, 2차 수익률 80%로 깔끔한 매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요. 매수가 16,000원, 1차 목표가 2만 2천원, 2차 목표가 3만원으로 세팅해놓고 매매를 진행했는데 최근 이슈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1차 목표가에서 전량 청산하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익절했습니다.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으로는 대원전선하고 N캠이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1차 수익률 108%, 2차 수익률 233%, N캠은 1차 73%, 2차 250% 이렇게 성공적인 매매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한때 뜨거웠던 종목 제주반도체랑 CIS가 있죠. 수익률이 정말 컸던 종목인데 제주반도체는 1차 290%, 2차 474%, CIS는 1차 300%, 2차 400%로 정말 큰 대성공으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는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매수가 5천원, 1차 목표가 2만원, 2차 목표가 5만원 이렇게 과감하게 세팅해놓고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매수가 1만천원, 1차 목표가 1만9천원, 2차 목표가 3만6천원으로 마찬가지로 세팅해놓고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시세 변하기 전에 여러분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마찬가지로 010-644-78678입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빨리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아침 시초가 전략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시초가 전략은 미리 준비된 자들의 파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침부터 시세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는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시세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장 중에는 판단할 틈도 없이 올라가니까 진입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초가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공략 방법은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해당 종목을 열어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청산하시는 방법은 10% 이상 이익 구간에서는 자율 청산하시는 건데요. 당일 흐름에서는 이 정도 올라왔을 때가 10% 이상 이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1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분할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1차 청산 자리 이후에도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후반까지도 혹시 일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홀딩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 그러시면은 제가 장 막판이나 종가에 데일리 단타로 청산하실지 아니면은 스윙으로 며칠 더 끌고 가실 수 있을지 일봉을 보면서 스윙 연계 가능 구간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서 이렇게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 이 아침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아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6447-8678이고요.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아침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들 이 아침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침부터 빠르게 시세가 올라오는 장대양봉 저 빨간 불기도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아침 시초가 매매로 꼭 큰 스윙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토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